그거 왜 대체하는지 아니 솔직히 내가 여자고 어 자란다거나 같은 이상관계면 뭐 그래서 사실겠지 솔직히 내가 내가 여자네 오빠 함부로 그리 하지마 이러면서 뭐 여자야 니 세상 모두 다 만나고 다닐까 뭐 이러면서 하시는데 내가 같은 남자애끼지 뭐 그런거 그런거 일일이 신경쓰봐 내가 지금 마누나도 아니고 내가 그만 얘기하지 뭐 그런거지 근데 그게 중요하나 왜? 왜? 말을 자꾸 바꾸라 때리라고 뒷속상에 때리라고 아이씨 아이씨 어? 언젠가는 가겠지 응 응응 난 잠시만 일을 하고 있었어 네 시간 뒤에 4시간 뒤에 처음에 했었잖아 검은색 검은색 잘 나가는거 어? 몰랐구나 검은색 잘 나가는 사인구먼 하이 벤츠다 벤츠 슈퍼 벤츠 왜 또 왜 또 왜 누굴 뭐 뭐 그 사 그거 미투 전화해봐 내가 미투간다며 이거 물어보치네 이러봐 응 이거 물어보치나고 이러라 이러라카 응응응응응 아니 그럼 내가 작차하고 누웠어 내겨놈 아니 작차하고 내겐거 원장하고 또 그럼 잘 들어가 나의 제일 많은 사람 남자에게 한번씩 불러라 원장하고 박원장 이 원장 박원장 다 불러 둘이 불러하고 둘이 불러하고 둘이 불러하고 둘이 불러